오늘 경기 북부지역에서 북한이 살포한 대남 오물풍선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다수 접수됐습니다. 경기 북부경찰청은 오늘 오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오물풍선 관련 112 신고가 총 18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. 지역별로는 파주 6건, 의정부 4건, 양주와 구리가 각 2건 등이었는데 관련 피해는 아직 접수되지 않았습니다. 경기 북부지역에서 지난 5월 28일 이후 접수된 오물풍선 관련 112 신고는 총 808건입니다.